진짜 남은 뒤진다 하지마 죄..죄송..죄송해! 달려!! anto on me 아자아자 플레이그라운드 나...잘..잘..잘..잘 못 들은거 같은데 플레이 그라운드 가보자 어 빠고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빠고 뭐라고 아 그건 이제 아직 그건 이제 미래가 알려줄 거예요 파고님 아 여기서 탈출하면 되는 건가 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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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많이들 헤맨 것 같구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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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넌 좀... 나와! 우리처럼 또 정말 특별한 걸 기대하고 있겠지? 우리 막 옥상 보고 할 때가 엄끄대 같은데... 그 콩량... 아... 아니 나 이거 최애 짜린데? 이거 멤버들 다 패러디 해주면 안 돼요?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? 아 미치... 개무섭네 진짜... 약간 자비 없이 사탄의 인형처럼 인간들 죽이고 다니는데 지가 인간 속이고 싶을 때만 억지로 눈물 짜내서 나오는 그 느낌 있지? 전혀 슬프지 않은데 그냥 기름 이렇게 쓴 누유시키는 거야 일부러 빅토리 쿵냐, 세미 쿵냐, 비밀 쿵냐 프린터 쿵냐... 야 프린터 쿵냐는 이러면 쿵냐가 아니지 않냐? 아니... 아나? 뭐야 나 루성 님인 줄 알았어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 분위기가 진짜로 귀신한테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? 빨리들 와라! 뭐하냐? 다들 물러빠졌구만 아이고 루성 님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아 저... 왜 그래... 왜 그래... 사람들 왜 그래... 짭쑥 나온다 짭쑥 루성 님이 다 깨고 나 기다리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사람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루성 님 루성 님 루성 님 어? 뭐야? 오겠다 이제 빠고 오겠다 여기 숨어있자 우리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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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빠고여 갑자기요 아니 말 좀 하고 있으십쇼 말 좀 하고 있으십쇼 코님 발견도 못 하셨습니까 아... 어쨌든 별거 없네요 땀을 닦으세요 루성 씨 안녕 매송이들아 전학생이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학생이에요 학생 예 예 왜 전학생한테 그러시지 마 액면가만 보시면 한 20년 부르신 것 같은데 사고 쳐서 오신 거 아닙니다? 여기 학생들은 뭐 얼굴로 자꾸 욕을 하는데 효과를 많이 하는 뒤에 있는 수염도다리 아저씨가 앉아있는 것보다 이상한데 여기 수염둘 아 수염둘 아 저기도 액면가가 좀 이상하기래 어 자 그 다음에 어 발렌타인님 혹시 지금 성형 이신건가요? 저번에 근데 영광을 봤을 때 몸에 충격받아서 아 성형 아 영광 봤을 때 자녀신가 켈리칼리 그래 뭐 손님이 아 그거는 좀 그랬나봐요 저분이 얼빗이라가지고 습득한 예 이거 갖고 저네가 웃었잖아 나라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겠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구요 파이팅 어 아 이거 지금 모 육이 나와야 된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미친 것만 안 됩니다 미친 것만 안 됩니다 미친 것만 안 됩니다 아 저 아 루스 미친 것만 받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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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자자 자 여러분들 이제 이세돌 말이 다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자자 타도 이세돌 타도 이세돌 타도 이세돌 타도 이세돌 타도 이세돌 괜찮은건가요? 형이 사장이잖아 아 육놀이 한정 육놀이 한정 절대 서로 잡아두면 안 되네 자 첫 화합입니다 아 잡았어요! 잡았어요! 아 그렇지 그렇지 아냐아냐 아니 실패한 모습까지 멋있어 헐 모! 모! 두모! 두모! 근데 모 한 번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안 할 거 모은 안 나올 거야? 미쳤어! 안 돼! 너네 카메라 재밌었습니다 메르보 진짜 검사 해봐야 돼 아 이거 시작합니다 짜잔!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좀비들을 방어하는 그런 스테이지 게임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콜오프하고 어이 잠깐만요 아 재밌겠다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젠투님 킹잉 네 이거 이거 곤충현석 이게 사실은 곰앰 하려고 곰앰하고 하려던 게 하나 있는데 날 좀 선선해지만 하려고 더워가지고 지금 진짜 겁 진짜 드럽게 많아 형코맨들 중국위키에 소개된 거 봤어? 중국위키 잠깐 만 명씩 읽어볼까? 진홍곰 불곰이 진홍곰 린니는 닉닝 지니는 제니 킬리언 랭 왜 킬리언 랭이야 이게? 사랑의 선교사 건강사진 두구 후이지 후이지 하니까 약간 중국사람 같네 두구 후이지 리더수씨 리사수 같네 리더수 팜배 뭐야 싱퀴 번영 텍사스 조지아 거춘지 우르파과이 행운의 햇살꽃 와우형 야 와우 해야겠는데 이거? 와우형 이거 뭐야 스페셜 뭐야 이거 무슨 스페셜이야 또 다른 세계 걸그룹 개웃기네 제가 경문 세계 패기를 써서 1초의 미래를 보고 검수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말 안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안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왜 꼬라박아요 본인이 상우루수 잠깐 쉬고 있으라구요 아니 전까같아 풍신씨 전기몽둥이 맞은 기억이 아직 그새 잊었나봐 전도발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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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신하기가 되게 남갔습니다 우리 오늘 다 죄수기 때문에 너무 친한 척하지 않습니다 아 구화꽃 아니 그 간수님이라고 해야지 구화꽃씨가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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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터 간수 타록했나 못 봤나 그거 저 와카고가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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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지몽둥이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 이해하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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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좀 같은 외계인끼리 들어가시는데요 아니 외계인이라뇨 외계인이라뇨 불타님은 뭐예요? 당연히 지구인이죠 아 지구인 완전 지구인 여기는 요정 여기는 지구인 완전 순서팩 아니 근데 지구인이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수상한데 약간 완전 지구인 두라미가 가을에 오나? 아니 뭐야 근데 이거 어? 진짜 어? 어?! 아 저 길버튼 아필 블버튼님 뭐해요? 아이라엄 tourism 이색 뭔가가 아필 아필 야 토리야 너 귀신아닌 욕싱 오늘 빅토리님 참가했었나? 깜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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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릿해